뮤지컬 프린스 고은성 떴다. 대전의 아들 고은성, TV조선 국민가수 최종 6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은성은 지난 2011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으며 최근 종영한 JTBC 팬텀 싱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또한 내일은 국민가수에 도전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사전 응원투표 중간집계 1위 등극했으며 최종적으로는 국민가수 6위로 마감했습니다. 국민가수 최종 6위에 오른 고은성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은성의 사랑과 이별 크리스천 아이비 고은성 달달 연애 중 다정샷뿐이 선남선녀 너무 잘 어울려 아이비 고은성 결별 재결합 결별 성격차이 극복 못해 뮤지컬 크리스천 커플 아이비와 고은성이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결별했는데요. 고은성 소속사 WK필름 앤 시어터와 아이비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양측 관계자는 2018년 8월 27일 고은성과 아이비가 두 달 전 성격차이로 결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비와 고은성은 지난 2016년 뮤지컬 위키드를 통해 만나 연위로 발전했는데요. 8세 차이의 연상연화 코플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결별했고 한 달 후인 3월 재결합 소식을 전했지만 결국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별의 길을 택했습니다. 크리스천 아이비는 2005년 가위교에 데뷔했으며 이후 유혹의 소나타 아아 등을 히트시킨 아이비는 뮤지컬 고스트 시카고동을 통해 뮤지컬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는 시카고 록시 하트를 맡아 지방 공연에 나섰고 치키렌 하이드에서는 루시 역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고은성 과연 그는 누구인가? 종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출생 1990년 9월 11일 31세 고향 대전광역시 신체 178cm 70kg AB형 고은성은 대한민국의 대표 뮤지컬 배우입니다. 스펀지 같은 국민가수 고은성의 첫사랑 이번 주인공은 뮤지컬 프린스 고은성입니다. 국민가수에서 그를 소개할 때 붙는 뮤지컬 프린스라는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뮤지컬계에선 이름난 스타지요. 1990년생으로 올해가 뮤지컬 데뷔 10년째이기도 합니다. 국민가수의 도전장을 내민 기존 유명 가수들도 있지만 고은성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번쩍이게 했는데요. 경력직으로 적지 않은 팬덤을 보유한 데다 수년 전 타오디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던 그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민가수 문을 여는데 각별한 각오가 필요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무대와 시간, 공연 뒤 수많은 박수갈채와 팬들의 성원과 격려 비포장 도로였던 곳이 마치 그를 위해 닦아 놓은 듯이 보였습니다. 스타의 길이요. 그동안 안전주행에 해왔고 그의 노래 실력이나 경력을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을까 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뮤지컬 배우 10년째가 된 올해 어린 시절의 꿈을 되찾기 위해 내일은 국민가수에 지원하게 됐다고요. 물론 이름과 얼굴을 대중에 더 알고자 하는 뜻도 있었겠지요. 그도 방송을 통해 말했으니까요. 뮤지컬로 만나지 못했던 전국 곳곳에 다양한 세대의 팬을 만날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도 밝혔듯 뮤지컬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기에 뮤지컬을 놓지 못하고 뮤지컬 세상 속에 빠져 살았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뮤지컬로 이끈 진짜 원천, 노래, 또 가수의 꿈 그 자체를 되짚었달까요. 뮤지컬 무대에 올릴 때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수행하며 완벽을 기한다는 고은성. 뮤지컬 무대를 통해 여러 외국어 노래도 접했고 다양한 언어를 공부해 노래하는 걸 즐겼다던 그에게 어떤 곡을 선보일지도 관심이었습니다. 그가 본선 팀 미션에서 클론의 초련이란 곡을 택했을 때 다소 의아한 감도 없지 않았는데요. 방송에도 나왔지만 춤추는 쪽에는 그다지 자신이 없다는 걸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비트의 노래는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제대한 그가 군에서 달토록 들었다던 프렌치팝 사바사비행을 들어보면 원곡 가수 비타엔 슬리머니 선보이는 리듬감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다 초련이란 제목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첫사랑,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연정이란 뜻이더군요. 그의 첫사랑이자 지금의 사랑, 마지막 사랑과 또 다름없는 노래에 대한 열망을 국민 가수를 통해 풀어놓고자 한 것이 아닐까요? 대전 출신인 고은성은 2011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크닝으로 데뷔해 그리스의 대니, 피스티 보이즈의 강민혁, 노트라담도 파리의 페비스, 그레이트 코멧의 아나톨 등 쉬지 않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를 뮤지컬로 이끈 건 2008년 뮤지컬 노트라담도 파리인데요. 그런 걸 왜 봐? 라고 했다가 음악이 극과 펼쳐지는 것에 매료됐다지요. 그날로 뮤지컬을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뮤지컬 그리스 출연 당시 인터뷰에서 재미있는 문구를 발견했는데요. 그때 연출이 그에게 스폰지 같은 아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보통 스폰지 같다고 말하면 주어진 것이나 주변 상황을 빠르게 흡수해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수사로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밟고 또 밟아도 다시 올라온다는 뜻이었다네요. 계속 시도하고 해보려는 그의 악바리 같은 정신력에 붙여주는 찬사라고 합니다. 캐릭터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대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집요하게 파우든다는 고은성씨. 2017년 햄릿 월라이브 출연을 맡을 때였습니다. 그는 꽃이면 무조건 한다면서 노래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기술 배워라 취직해라 하면서 뜯어 말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모두에게 스타의 길이 열린 건 아닐 테니까요. 뮤지컬 배우가 된 뒤에도 한때 택배와 상하차 배달일을 하면서 생기를 챙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실력에 노래까지 갖춘 그를 관객이 몰라볼 리 없습니다. 물론 훈훈한 외모는 이미 정평라 있었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예술은 관객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순간순간을 함께 나누는 예술이기 때문에 항상 더 많이 고민한다고요. 또 어제 보러 온 관객들이 오늘 또 보러 오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요. 이제 TV 앞 관객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고은성의 모습을 계속 기대할 수 있을까요? 뮤지컬 무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콘서트와 방송 등을 통해 관객을 만나고자 한 고은성의 출연이 이루어지는 드라마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은성 팬텀 싱어 참가 참가자들이 꼽은 강력한 최종 후보 고은성 2016년 JTBC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팬텀 싱어에 나와서 결승전에 올랐으며 이동신이 붙여준 별명은 흑표범입니다. 팬텀 싱어 갈라 콘서트에서 말하기를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어깨라고 하는데요. 팬텀 싱어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 나이도 상당히 어린 편이고 경력도 짧은 편이었으나 개인 오디션부터 시작해서 발군의 가창력을 바탕으로 레전드급 무대를 다수 찍어내며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베이스 성악과 권석영과의 조합이 최고의 조합을 이루어서 현 투에 또록 활동 중인 유술기 백인태와 더불어 이중장부터 사중천을 넘나드는 최고의 2인 케미로 평가받으며 꾸준히 활락했습니다. 팬텀 싱어 시즌1이 띄엔 명가라는 말이 나온 데에는 위에 네 사람이 크게 일조한 셈인데요. 전체적으로 성악가 출신들이 강세를 보인 팬텀 싱어 시즌1에서 선배인 권정과 더불어 뮤지컬 배우들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꾸준히 높은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타고난 음색과 락적인 요소가 강한 깨끗한 창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어렵지 않게 자신의 방식으로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은성은 심사위원 윤상에게 저는 앞으로 모든 심사위 기준이 고은성씨의 파트너를 찾는 것으로 갈 것 같아요라는 극찬을 받으며 예선을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고은성 2라운드 듀엣 대결에서는 파트너 권석영과 함께 뮤지컬을 멋지게 소화해내며 장안의 화제가 되었는데요. 본선에서 꾸준히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며 각 미션을 무사히 통과하여 최종결성 12위인에 뽑히게 됩니다. 결승전에서도 그가 속한 팀인 흉스프레소가 색다르고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으며 최종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배우의 필수 요건 중 하나인 가창력에서 워낙 좋은 기본기를 갖추고 있고 10년 동안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 꾸준히 노력하여 지금의 고은성이 있게 된 것인데요. 열린 음악회에서 그가 부른 노래는 유튜브 조회수 각각 99만 63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뮤지컬 그레이트 코메트에서 바람둥이인 아나톨룩을 맡아 찰떡같이 소연했습니다. 거울을 많이 보는 배우 고은성 고은성은 뮤지컬 스모크를 할 당시에 거울을 가장 많이 보는 배우로 스모크 전 배우에게 지목받았는데요. 연습할 때 본인이 올바른 구강구조를 쓰고 있는지 후두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며 연습한다고 합니다. 고은성의 반려견 고데니 고데니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름의 경우 연기한 뮤지컬 그리스의 백 이름인 데니에서 따왔으며 본인의 성인 고를 붙여서 고데니라고 부릅니다. 군복무 때문에 고데니를 키우기가 곤란해졌을 땐 같은 흉스프레소의 멤버 권석용이 돌봐줬다고 합니다. 2021년 6월부터 1년 6개월간 대전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2022년에 열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사이언스 페스티벌, 와인 페스티벌 등 대전을 대표하는 각종 축제나 행사에 참여해 대전을 알릴 예정입니다. 고은성님의 국민가수 6위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크리스찬튜브도 함께 위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튜브였습니다. 크리스찬튜브였습니다.